구독자님들, 투망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. 오늘 8만원짜리 샀습니다. 오늘 8만원인데 사장님이 이뻐가지고 5천원 할인해줘가지고 7만 5천원에 샀습니다. 7만 5천원에 5천원 깎아준 만큼 기분적 고기가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. 저거 문 안에 있는다. 이거 잘 보세요. 정확하게 보십시오 구독자님들. 삼촌에 좀 약간 말을 해줘야 돼요. 어떻게 하는지. 손목에 낀다. 네 설명을. 손목에 낀다 고리를. 이 고리를. 네 오케이. 화면 보이나? 오케이 그대로 하세요. 계속 하세요. 그리고 부드럽게 감올립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. 오케이 좋다. 감올린 다음에. 배꼽만큼. 본인의 배꼽만큼 감올립니다. 새거라서 지금. 빨빨하네. 오늘 투망 잘 샀다.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. 세세하게. 오케이. 그 다음 배꼽만큼 잡고. 간단합니다. 간단해. 여기 어깨 거리. 왼쪽 어깨 걸고. 오케이. 자 반으로 나눕니다. 반으로. 반으로 나눕니다. 반으로 나눈 다음. 왼쪽이 잡고 오른쪽이 잡고 반지. 오케이. 오케이. 저. 저 은하늘에 있겠습니다. 저기 저기. 음료수. 음료수. 아 음료수. 오케이. 음료수병. 음료수병. 으쌰. 이야. 정확하게 펴지네. 정확하게 펴지네. 정확하게 펴지네. 아 이게 시범입니다. 시범. 저희가 뭐 바보라서 물에 안 던지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일단 연습입니다. 자 이렇게 던진다는 거. 시범적으로 보여줍니다. 구독자님들 착각하지 마시고요.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께 여기 있는 음료수 한 명 드리겠습니다. 음료수. 음료수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자님들. 자 실전 들어갑니다. 실전.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. 집중. 실전입니다. 실전. 저쪽이라고. 자 이제 이쪽으로 던질 거고요. 여기는 동백섬입니다. 동백섬. 여기가 포인트라고 하네요. 여기 더베이 101이라고. 여기 바로 앞입니다. 오늘 그 바다에 갈매기가 많이 떠 있습니다. 일단 고기가 많다는 좋은 징조고. 오늘 꼭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잡혔으면. 자자자. 투망 잡는 방법. 한 번 더 보시고요. 오케이. 이제 갑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소스 같은데. 정확하게. 여기 있으면 제가 걸리나요? 아. 걸리나요?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정확하게 찍어줘야지. 가깝게. 지겨라. 네. 던지세요. 오케이. 자 던졌습니다. 큰 거 한 마리. 낚였으면 좋겠네. 큰 거 한 마리. 안 보이는데 고기가. 뭐 금괴라도 낚였으면 좋겠습니다. 금괴라도. 고기는 아니더라도. 돈이나 금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유물. 그런 거라도 건지면 오늘 뭐. 논한 겁니다. 거의 올라와야 됩니다. 안 올라와요. 아 고기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. 자 이제 던진 다음에. 어떻게 끌어올리는지. 새로입니다 새로. 아. 꽝입니다 꽝. 갈매기들이 많은 게 고기를 다 묻나 봅니다. 그게 암증이죠. 이게 투망을 잘 못 던진 게 아니고요. 고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. 손 다는 겁니다. 꼬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